성경통독 사경회 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2024년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성경통독 사경회를 갔습니다. 지난 35년간의 성경통독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가평 성경통독원에 오셔서 직접 저와 대면하여 성경통독을 하셔도 좋고 또는 온라인 줌을 이용하여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성경 전체를 역사순으로 정리하시면 새해 2025년 성경통독은 아주 쉽고 재미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성경을 열면 기력이 열립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국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14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은사는 교회 안에 차별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더 큰 화목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질문 가운데 하나인 은사에 대해 답을 하면서 은사의 본질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은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 직분과 사역을 여러 가지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 소개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마다 받은 은사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통일성이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모든 은사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로 안다면 은사를 통해 교회 안에서 더 큰 화목을 이루고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다양성과 통일성,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각 지체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몸과 지체의 비율을 통해 고린도 성도들에게 왜 서로 협력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이는 바울이 교회의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망하며 제시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직분들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은 사도, 선지자, 교사,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받은 은사는 병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입니다. 바울은 몸에 대해 여러 지체가 있듯이 직분맞은 이들과 은사를 행하여 교회를 돕는 이들이 함께 협력하라고 가르칩니다. 세 번째 포인트, 바울은 사랑의 본질은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은사를 가지고 서로 헐뜯고 싸우는 고린도교회를 보며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바울은 최고의 은사, 소중한 가치인 사랑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당시 고린도 성도들을 비롯해 그리스도인들이 크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능력들은 첫째 방언과 예언한 능력, 둘째 이적을 행하는 능력, 셋째 구제하는 능력, 넷째 헌신하며 순교까지 이루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능력, 생명까지 내어주는 행동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무가치합니다. 사랑의 본질은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영원하고 절대적입니다. 네번째 포인트,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권장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은사 문제에 대해 권면합니다. 첫째 예언을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둘째 방언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자에게 악기 소리와 나팔 소리의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줍니다. 셋째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는 통역의 은사를 구하는 기도도 하라고 권면합니다. 통역의 은사가 필요한 이유는 깨달음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은사에 대해 자신의 간증을 말합니다. 바울은 1만마디의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5마디 말이 더 나음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예언을 한다면 누구나 책망과 판단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믿고 경배할 것이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섯번째 포인트 바울은 모든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교회의 질서를 잘 세우기 위한 권면을 합니다. 교회에서의 모든 행동과 은사는 공동체의 덕을 함께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방언과 예언을 할 때에는 반드시 다른 이들을 배려하며 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자유가 넘쳐나 혼란으로 이어질 때 분명 소외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동할 것을 가르칩니다. 다른 이들을 생각하며 자유를 누릴 때 공동체의 평화가 유지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와나 성경 요절주의, 성경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331 고린도 전서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끈은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느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부는 여러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오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에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오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여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식이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 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 전서 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미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 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게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은이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더러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더러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이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지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게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오.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게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모를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 중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